이재명 당대표의 속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구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점을 하는 아주 나이 든 할머니 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서 이 푸성기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저보고 꼭 식당 한번 들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파탄 경제문흥 국기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민생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요석에서 R&D에서 한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녁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었죠.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해병대는 순직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입마금 탄압만 규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인가요? 아 신범철이죠. 이 신범철 차관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외압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경제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천 명을 증권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 10년간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천 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이 민생의 문제, 이 국정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학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개선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과제입니다. 고차방정식입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학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그런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심각한 의사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습니다. 이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위만한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걸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국정과 국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어서 홍익표 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코엑스에서 베이비페어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베이비페어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망라해서 수백 개 민간회사가 참여한 방람회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부터 영이와 부모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워낙 요즘 기저귀를 비롯해서 유아용품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도 만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참가 기업과의 직거래로 비용 절감 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했지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에 드는 정성과 경제적 비용을 무겁게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의 출생, 육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도리어 민간기업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낮은 초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우선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매우 약하고 남녀 불평등이 심하면 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여성 차별 해소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일 가정 양립 조치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불평등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0.53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세종시는 0.94로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쟁이 심할수록 출생률이 낮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혼인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자녀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미혼자녀의 결혼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아주 다수의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국가 과정입니다.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평등에서의 적극을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 대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번에 저출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촉망라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철학이 기반돼서 국민께 보고된 공약입니다. 이번 총상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공약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서로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국민을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여야 간의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낸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열린 입장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좀 극복해내기 위한 토대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 추진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최고위급이 관계 개선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상회담 카드까지 띄우는 등 북일 간의 깜짝 회담 상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지진 위로 전문을 전달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 9일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피해성을 느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화답으로 2월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지난 15일 북일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 간보가 북한과 대화와 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사태 등에 이어 또 다른 제3의 전쟁터를 만들고 싶지 않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대북 강경도 일변도보다는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 예정된 방안을 통해 북일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혹은 묵인을 4월 10일 전후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본격적인 북한과의 접촉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있고 남북 대화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65년 만에 수교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쿠바와의 국교관계 수립을 해서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을 윤석열 정부가 맺은 것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적대국인 쿠바와 우리가 손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북한과 일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 대화는 못하고 일본과 북한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패심당했다. 그러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일본과 손잡고 지혜를 모아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일관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눈앞에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또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일관계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북일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남북 대화를 못하는데 일본은 대화한다 이런 식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략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입틀막 정권 입틀막 언론들 앵간이들 합시다. 졸업생 강제퇴장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TV조선 판박이 붕어빵 제목들입니다. 제목 담합이라도 했습니까?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다 끌려나간 졸업생이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었다는 천편인률적인 제목들입니다. 그래서요? 언론사끼리 서로 짬짬이 하거나 서로 연락해서 알고보니로 제목을 뽑자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알고보니 싱크로율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지난번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입틀막 강제퇴장에 이어 이번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조치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도 없는 먼 거리 상태에서 구호 몇 마디 외쳤다 하여 잔인하게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판치던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인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오바 액션도 문제지만 언론들의 입틀막 제목과 기사들은 더 한심합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고사상태에 빠졌다는 심층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는 제목으로 피매친 구호를 입틀막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알고보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어 윤석열 정권 언론사들 알고보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보다 더 아부심해 알고보니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끌어내도 정당하다는 뜻입니까? 정권의 심리보다 구독자, 시청자, 국민의 심리를 살피는 언론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공천 갈등의 지지층 결집력 약해져 란 제목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신나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지율이야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겸허한 입장과 깊은 성찰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점 전후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 시기 전후라 전화응대 준비자가 많고 실제 이번 조사에서 보수 291명, 진보 205명으로 보수가 과대, 과포집되었다는 분석 기사는 없습니다. 언론에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앞선 지지율은 축소하고 어쩌다 국민의힘이 앞서면 덮어놓고 불을 떼는 기사들이 그리 효과도 없습니다. 강서구총장 재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그것을 대서특필한 언론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론기사와 민심은 180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공천 관련 보도 내용도 매우 편향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핵심인 주진우 전 비서관이 부산 해운대에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언론은 조용합니다. 언론의 권력감시 비판 기능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밀어내고 단수 공천했다면 사흘 밤낮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을까요? 정권도 언론도 앵간이들 합시다. 누가 뭐래도 요즘 국민들 바당 민심은 못 살겠다 정권 심판하자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자 김건희 디올백 여사 수사하라 윤석열 아바타 간족간족 비호감 한동훈 혼내주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민심까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권 심판의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이어서 국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땡전 뉴스가 부활했다. 신군부의 진압을 보는 듯하다. 공영방송은 죽었다. 최근 박민 KBS를 두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2024년에 어울리지 않은 표현들이지만 박민 사장 부임 이후 KBS의 행태를 보면 결코 틀리지 않은 말들입니다.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방영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하고 내용을 물타기 했습니다. 4.10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방영일은 선거 전도 아니고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내용마저 다른 재난들과 엮으라고 지시해서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KBS 제작본부장은 당장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또 박민 사장은 독립적이어야 할 KBS 감사 기능도 짓밟고 있습니다. 감사실 조직을 자신의 수족으로 채워놓고 전 정부 불공정 보도에 대한 특별 감사 추진을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군부를 군합발로 장악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 작태를 벌입니까? 막강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검찰 권력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까?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 라디오 월간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3,120만 회에서 455만 회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을 전후해 주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들을 쫓아내듯 하차시키고 콘텐츠 논조와 내용이 변화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박장범 앵커는 대통령과의 녹화 대담에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않아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더욱 정권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그 화면성 모습이 오늘날의 공영방송 KBS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걸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손님으로 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항변하는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 끔찍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화면 너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런 사건마저도 9시 뉴스에서 단신으로 한 줄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카이스트에서의 장면은 윤석열 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KBS 박민 사장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식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란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적인 과잉 경호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대통령실은 과잉 경호를 넘어선 폭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정식 배변입니다. 졸업시장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손님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주인인 졸업생들을 내쫓았습니다. 손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을 마음대로 내쫓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김건희 고가 명품백 수수사건을 설명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주거 침입한 대통령이 주인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사건 아닙니까?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애꿎은 국민에게는 한없이 박절합니까? 반복되는 입틀막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무조건 내쫓겠다는 독재자의 태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갈아치우더니 이제는 국민마저 대놓고 입을 틀어막고 내쫓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죄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죄 모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어지럽힌 당사자를 단수공천하다니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 구대타 세력이라는 인증입니까? 국민의 힘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앞장서 퍼뜨렸던 장영하 변호사를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의 힘은 뒤에서 가짜뉴스 유포 주범을 단수공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선 기간 장영하는 조폭에게 건네받은 가짜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그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똑같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조폭 박철민은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폭 연루설이라는 시대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은 한 통석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황당한 이유를 들어 장영아를 기소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김용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영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가짜 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짜 뉴스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영아를 단수 공천하고 김용판 의원에게 공천, 경선 기회를 준 국민의 힘이야말로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 왜곡하고 위협하는 세력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단호한 심판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민생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초기부터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주 어렵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겠다.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되는 게 없다. 우리 경제 다 망가졌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하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더니 이제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선심용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민생토론이라며 민생은 없고 정책도 없는데 홍보 쇼를 원맨 쇼를 대통령이 하고 다닙니다. 이 원맨 쇼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만 7번입니다. 서울에서 3번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는 지금 많은 최고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사고가 있었고요. 부산에서는 부산시당 국힘에서나 할 법한 공약들을 마구 쏟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고향시, 수원시, 그리고 서울의 여의도 동대문구 하물며 저희 지역 중랑구에 와서는 당협위원장만 불러서 부청장도 부르지 않고 선심성 홍보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광권선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거법 85조 1항 위반으로 법적 조치했고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과 그 밑에 정책 쇼를 기획한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카이스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공계 석사에게는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 이것은 선거법 113조 2항 위반입니다. 누구나 기부를 약속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을 기획한 모든 자들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그 발언을 하는 동안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R&D 예산 복원해 주시죠. 라고 하자 대통령의 경호실에서는 닥쳐! 입 틀어 막아! 그리고 끌어내! 라고 하면서 학생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졸업식의 주인은 바로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학생처럼 졸업식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업식 가운드를 입은 경호원들이 이 학생들을 입을 틀어 막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정희보다도 전두환보다도 더한 독재, 검찰 독재, 폭력 독재, 그리고 경제를 다 망가뜨린 이 윤석열 정권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 가라 업자! 라고 하는 국민의 인심이 철철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KBS가 당민사장의 1인 미디어입니까? KBS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윗선의 반대로 4월에 방송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영 예정일은 4월 18일로 총선 이후 8일 뒤지만 총선에 영향을 주고 전후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는 기막힌 답변을 했다 합니다. KBS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땡윤 뉴스에 대통령 홍보용 대담을 재방송까지 편성한 것이야말로 총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등을 왜곡, 은폐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KBS는 박민사장의 개인 방송이거나 충성 도구가 아닙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방송을 예정대로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우롱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매출 3천이면 망해도 진작 망했겠지. 이딴 걸 정책이라고 생색은 쌍시옷. 연매출 3천 이하면 월 250매출인데 과연 누가 받을지 인증했으면 하네요. 하루에 9만원 파는 말장난 보여주기식. 순익도 아니고 매출 3천만원이면 인건비, 재료비는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경제 모르는 대통령에 소상공인 모르는 중기부입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는 중기부에서는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126만명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중기부에서 23년 8월 발표한 2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733만 5천개 중 연매출 5천만원 이하 기업수는 424만 4천개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14만원어치 물건도 못 파는 소상공인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8천원짜리 짜장면으로 치면 중국집 두 곳 중 한 곳은 하루종일 18그릇도 못 파는 것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해도 소상공인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23년 12월에 발표한 22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12만 5천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천 4백만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3천 100만원입니다. 앞선 통계와 판이하게 다른 수치입니다. 즉 중기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사용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롱 정책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는 지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또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참담한 그날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가운을 입은 한 사람이 일어나 R&D 예산을 보고 나라며 큰소리로 외칩니다. 한 졸업생이 일어서 고함을 지르자 비슷한 졸업가운을 입은 다른 남성들이 곧장 달려듭니다.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입니다. 이들은 학생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몸을 들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닐본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학생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입도 틀어막혔습니다. 강제 퇴장당한 학생은 석사 확인을 받은 카이스트 졸업생. 올해 4조 6천억 원이 삭간된 R&D 예산에 항의하기 위해 말없이 피켓을 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피켓은 들어올리자마자 저희 뺏겼고요. 거의 동시에 팔에 붙들리고 입 맞고 다리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켓을 뺏겼으니까 말로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의 축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넘어진 졸업생은 경호원들에 의해 양팔과 두 다리가 들린 채 행사장 밖으로 들려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부 참석자들이 남성을 놔달라고 소리치면서 행사장은 다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의 손도 못 잡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누구의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놓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대표께서 제220차 최고위원회를 정의하시겠습니다. 네, 회의를 정의합니다.